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찬도백이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편의점 무대가 네이버TV 캐스트 1위에 등극했습니다. 지난 28일 MBC 쇼 음악중심 네이버TV에는 이찬원 편의점 MBC 210828 방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상 속 이찬원씨는 흰 티셔츠 위에 청자켓을 입고 청바지를 매치한 청청패션으로 편의점을 열창하고 있었습니다. 특유의 꿀피부와 소년스러운 미소가 여심을 제대로 저격했는데요. 앞서 이찬원씨는 미스터트롯에서 불렀던 진똘기를 음악방송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많은 화제를 자아낸 바 있는데요. 해당 영상은 지난 28일 오후 4시에서 5시 기준 네이버TV 캐스트 TOP100 1위에 등극하여 트로트 아이돌의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번 신곡은 미스터트롯 TOP6 중 가장 늦게 발매되며 팬들의 오랜 기다림을 자아낸 만큼 더 뜨거운 반응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찬원씨의 음악중심 인증샷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8일 유에라 프로젝트 인스타그램에는 지치고 힘들었던 이번주 이찬원이 위로해드릴게요 라는 힐링 멘트와 이찬원씨의 음악방송 인증샷이 게재가 되면서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팬클럽 인천 찬스 회원들이 신곡 편의점 발매 기념으로 이찬원씨에게 버스 랩핑 광고로 응원을 펼쳤습니다. 인천 찬스 회원들은 인천 시내버스에 이찬원 편의점 신곡 발매를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랩핑하여 축하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이찬원씨는 이렇게 싱글로 인사를 드리는 것은 편의점이 처음이라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는 간판의 불빛으로 우리를 반겨주지 않나 지친 일상을 달래주는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통해 우리 인생을 담은 이야기라고 싱글 앨범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귀여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8일 tv조선 미스터트롯 인스타그램에 우리 찬숙이는요 부끄러움이 많고요 귀엽기까지 하고요 아는 것도 많아요 라는 글과 함께 이찬원씨의 사진들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사진 속 이찬원씨는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선 영탁씨와 함께 게임 중 귀여운 표정을 짓기도 하고 다른 출연진들을 보며 해맞게 웃고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찬원씨의 모습은 팬들의 엄마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그러한 이찬원씨의 매력은 뽕숭아학당 63회에서도 여과 없이 발휘되었는데요. 가발을 쓰고 멀리 던지기 게임을 할 때 이찬원씨는 망설임 없이 긴 가발을 선택했습니다. 어색해하는 이찬원씨의 모습에 출연진들은 찬숙이라고 부르면서 예쁘다고 칭찬을 했는데요. 그러다 이찬원씨는 머리를 양손으로 꼬며 비암이 나와 라고 말해 사랑의 콜센터 12회 당시 선보인 웰컴 투 동막골 강예정씨를 소환했습니다. 이찬원씨의 이렇게 순발력 있는 예능감으로 좌중을 폭속해 했는데요. 이후 가발을 멀리 던지기 위해 락스페릿이 충만한 헤드뱅어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이찬원씨는 매 회차 주제에 맞는 예능 캐릭터를 만들어내며 예능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은 스타 1위에 올랐습니다. 이찬원씨가 익사이팅 DC에서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한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은 스타는 이란 설문조사에서 총 투표수 10만 4827표 중 43.60%의 득표율로 45,707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찬원씨의 매력으로는 러블리가 86%의 지지율로 1위에 꼽혔는데요. 이어 해맑은이 8%, 청순환이 3% 순이었습니다. 이찬원씨는 매력 순위에서도 54%의 지지율로 러블리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섯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8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탑2를 차지했습니다. 이찬원씨는 지난 29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공개한 2021년 8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찬원씨는 6월부터 3개월 연속 탑2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찬원씨는 앞서 28일 발표된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도 탑보에 오르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백인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